1,2,3,4,5,6,7,8 1,2,3,4,5,6,8 1,2,3,4,5,6,8 1,2,3,4,5,6,7,8 짐묵이 뭐 이상한거 찌르기 할거거든? 그거 막으면 이기는거거든? 형태 이거 올킬한단 마인드야 지금 형태야 제발 형태야 제발 근데 인간상성이야 인간상성 진짜 형태형이 짐묵이한테 지쳤어요 그래? 거의 인간상성급입니다 야 이거 지금 SCB 이거 실화 그만할게요 실화 그만할게요 이거 러브샷하면은 이깁니다 야이씨 야이씨 비전이나 꺼 임마 쓸딴 차지말고 어 일단 이번에는 전략 안쓰는데? 어? 막판이라 징검습니다 짐묵이도 이거 하도 전략 써가지고 짐묵이도 이거 하도 전략 써가지고 짐묵이도 이거 하도 전략 써가지고 역시 짐묵이도 센터배럭 하러 나가죠 와 센터 배럭이니까 센터 배럭이지 센터 배럭 아 전제 배럭 근데 중요한건 제가 봤을때 이거는 짐묵이 요즘 픽토리 센터 짓는거 좋아하더라구요 픽토리 픽토리 나이스 먹었다 빌드 먹었다 치위바락 치위바락 형태가 짐묵이 스타일 잘 알아 짐묵이 무조건 찌르기 해 어 뭐야 배럭 더블이야 설마 배떠다 참아 아니 왜 배럭 더블해 아 배떠 괜찮아 아니 이거 짐묵이형 센터에 배럭짓는 아 배럭짓는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괜찮아 지금 다행히 예? 빌드 괜찮아 빌드 괜찮아 지금 빌드 이거 배럭 더블 적용은 아닙니까 짐묵이형 지금 아냐아냐 아냐아냐 센터 백토리가 아니잖아 센터 백토리가 그래서 괜찮아 이 본질의 백토리 짓는건 우리가 괜찮은거거든 저거 배럭짓고 SCB 센터가 나을거 같은데 아니 벙커 짓고 그거 잘 막으면 좋아 야 정신안하고 최적한다 야 무조건 벙커 짓는단 마인드거든 센터 백토리 아니야 이거 좋아 SCB 안나가 아 하필 또 원서치냐 야 본질 팩토리야 이거 좋아 그렇지 위로 벗고 위로 벗고 위로 벗고 괜찮아 팩 지웠어 야 이거 빌드 먹었어 빌드 먹은거 맞아 이거 빌드 먹은거야 야 이거 정착할 수 있어 들어가 나이스 ACB 마린 받고 봤어 봤어 다 봤어 형태 대응 다 가능해 이거 아니 배럭 빨리 마린 돌려줘 마린 찍어야죠 뭐하십니까 안찍고 이거 모든 대응 다 가능해지 형태가 아 마린 안찍나 ACB 더 나와야되는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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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펑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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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막아 바로 안왔다 펑크 야 펑크가 딱 왔으면 된다 야 이거 진짜 와 인생은 인생은 뭐다 타이밍 나이스 아이 핏토리 빨리 치러요 핏토리 야 이거 빌드 완전 치기 개 먹었어 야 빌드 빌드는 잘 먹었어 빌드 똥구냥 먹었어 빌드 진묵이 형 커밋 따라간다 야 이거 커밋 지금까지 본다 와 이거 오졌다 진짜 빌드 이거 진짜 와 이거 안그래도 안그래도 이거 완전 상성인데 와 빌드 먹으면은 질 수가 없어 이거 와 와 다 봤어 이거 야 근데 이거 왜 야 본진의 SCB가 앞마당보다 적은거 실화야? 아 싫어 안쓰다 그렇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벌쳐도 많이 봐가지구 야 속옷 벌쳐가 생ンタ 이런거 지금 야 잠시만 투스타야 대박이야 와 형님 심시트합니다 형님 야 근데 이거 심시트하고있어요 형님 배...배롭으로 보는데? 야 이거 심시트 한다 형태야 형태야! 야 근데 배럭을 보는데 이거! 야 마린이 나가서 때려야 돼! 아니야x3 그 뻘쳐 쌩까요? 근데 이거 내가 보호시오 아닐 것 같은데 nonprofit 어어! 입구 막았어x3 입구 막았어 어! 입구 막았다 형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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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지금 입구가 막 넘어간다 이번B19 할 때 지애가 나ys 아 올라간다 근데 진묵이가 할게 별로 없어 진묵이가 할게 별로 없어 근데 이거 1팩이라서 눈치깐어요 1팩이니까 눈치깐 눈치했어x2 투스타 Rangers Unity Cinema 렉스타를 해도 되는데? 렉스타를 지어 놓고 레이스 찍고 그거 안 찍어도 돼요 진무 기르면서 마인업 찍을걸 아마? 진무기 형이 그걸 안 했어요 진무기 형이 뻘쳐 소금 먼저 찍어서 할게 없어요 근데 형태 왜 탱크를 안 찍냐? 탱크 빨래 입구 쪽으로 내려가야지 심시티 대박이다 심시티 안했으면 개털렸다 야 무슨 변형태는 기계야? 임진묵 잡는 기계야? 어? 서플 막혔다 어? 서플이 안 뚫었어 어? 배럭 빨리 깼어요 이러면 배럭 낀 것도 큰데 아 고인교 아닙니다 이거 그냥 3 레이스만 찍고 핀 늘리고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형태는 심시티 이거 진짜 배워졌다 어 맞아 근데 인구수 역차요 어? 엑시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야 인구수가 왜 역차 나 뭐야 아 형태가 엑시비 좀 쉬면서 찍었어 아니 앞마당보다 본진이 적었다니까 할까? 핵토르 늘렸네 아냐아냐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레이스로 좀 피해 좀 주고 아니 근데 이거 갇혀가지고 아니 그거랑 어차피 상관없어 레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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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못 죽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되겠네 아 레이스 이거 안 보여줘 잡아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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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레이스로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레이스로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야 뭐 클로그 게임 벌써 눌러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마나먹어 조금만 쓸까나가 빼야되가지고 제발 쓴다 쓴다 야 진무기 이런거 진짜 잘하는게 진무기가 이런거 되게 잘 참고 잘 안쓰더라고 보면은 침착하더라고 그러네 스캔 아예 안쓰잖아 참다 동대 야 제발 안돼 안돼 야 이거 마인있어 근데 지금 레이스 잃으면 정찰될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잃는것도 좋은거 같아요 근데 발칸포 업그레이드 야 근데 3시초기 멀티타이밍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건 저는 마인 박아놔가지고 빠른건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어 스리에드는 뭐야 뭐야 스리에드는 뭐지 촌불 야 야 야 이거 빨리 뚫어놓는건 좋다 좋아좋아좋아 아 하나 박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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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혔다고? 어 하나 박혔어 뒤에 탱크 뒷탱크 바뀌었어 똥포명 박혔어 시즌 모드 됐으니까 시즌 모드하고 나서 멀티볼까 뒷탱이 근데 이거 항상 조심해야돼 진무기 이거 SCP 갖고와서 뚫어버리거든 아 그런데 인구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벌쳐 어 잠깐 벌쳐 아 제발 오오 오오오야 이거 시랄 야 이 시즈모드 와아 아니 근데 이정도면 잘 맞은거야 본질 생각쓰면 더 털렸어 이거 어 그치 오 오 잘 맞은거 맞습니까 야 잘 맞았어 이정도면 야 안마당 야 SP 터는거 좋아 어 나 진무기 스킬 없어? 있다 있다 빼 빼 야 셋시로 가다 셋시로 멀티 저지했어 방해했어 방해했어 스킬 한번 더 쓴다 형 방금 싸고 있었으면 라테빨어 아니 근데 지금 인구수가 너무 불리해 우리가 인구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태크 숫자 많아 인구수 차이가 형님 근데 20차이 나요 인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꼬라 막아라 제발 일로와 꼬라 막아라 어 자리 풀었다 압박좋다 어 여기 시전부터 자리하자 아 너무 너무 깊숙히 들어간다 야 너무 가는데? 어디까지가 야 뭐야 SP 어어? 백 백 백 백 백 도망 도망 밑으로 도망 레이스 뭐해 이거 따라오면 똥된다 따라오다 똥된다 따라오다 똥된다 야야 잠깐만 많아 근데 SCB 끌고와서 어어? 야 아 이거 먹히면 죽는데 이거 먹히면 져 어? 야 뭐야 힝핫 일로와 ilda 하쥬 ählt 흐흐흐흐흐흑 형태 지금 체력 방전됐나? 아니 이거 자리잡혀가지고 멀티 못먹는데 형 돈이 1,400 남아요 아 이거 너무 불리하다 상대방 커맨드 돌아가는데 아.. 빙고즈 차이 30이야 뭐 이렇게 많이 나? 아 이거 CG모드 하는거 아닌데 아.. 아 졌다 이거 아.. 와.. 이걸 줘? 아니.. 왜 2스타를 했지? 원평 원스타 맞춤으로 2스타 한거 같은데 무난하게 했으면 이겼는데 설마 커맨드 깨져? 와.. 아.. 야.. 졌네.. 굴리졌네.. 야.. 이거 한방밖에 없다 12시로 펄쳐 돌리는거 소급됐을때 저기 올라가가지고 마인받고 앱 번진 다 터는거 밖에 없는데 펄쳐로 돌렸어 야 커맨드 거기다 터지겠다 이거 들켰어 펄쳐 센터 나오고 형태 지칠만도 하지 아.. 아.. 진무기가 형태한테 거의 한 9연패 하고 있을텐데 와.. 아.. 결국 한번에 이기는건가 이렇게? 그게 오늘인가? 아.. 아.. 이거 진짜 개호바다 와.. 아.. 아.. 센터 툴킹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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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홉시에 멀티를 이거 못먹는게 너무 커 아.. 커맨드 살려야되는데 왜냐면 투스타 저거 레이스 세마리 찍고 크로킹하고 이거 자원만 쓰고 아..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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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이거 살려야된다 빨리 저거 빨리 그.. 스캔 뿌려가지고 정리를 해야되는데 아.. 야 진무기.. 야 진무기.. 인구수가.. 150이야 아.. 왜이렇게 잘 찍어 진짜 완벽하게 플레이하는데 이거 봐 굴리는데 야.. 투스타 안하고 그냥 그냥.. 야.. 오케이.. 소리했다 오케이.. 소리했다 아.. 벌초수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아.. 대령내렸어.. 아.. 제발.. 안돼.. 아.. 벌초수 딱.. 압도당해가지고 힐 건덕지가 안보인다 오.. 셋이 들어왔어 오케이.. 제발 정신 못차리게 뭐야.. 야 뭐야 이거.. 벌초 12시 또 뭐야 이거 어.. 12시 본진 들어가나? 근데 이거.. 이러면 뚫려 정면 뚫려 아니 이거 뚫을 생각 못해요 본진.. 본진 들어가자 와아.. 바로 본진 들어갔으면 마인받고 해식 많이 털 수 있어 9시에 근데 컴퓨터 못 내리고 있어 야 이거 마인하나 이거.. 아.. 몇시간에 못 내리는거야 아.. 7시 들켰어.. 일단 퇴퇴전이 좋은점이 뭐냐면 일단 발땅 싸움 똑같은 잡먹으면 모르거든 일단은 5시치 형님 다 돌아가가지고 야.. 진목이 거의 200만 쳤다 병력 존나 많다 어디든 뚫릴거 같은데 가면 최저전환도 편하고 아.. 왜 땡클리냐 지금 2업 지금 2업 지금 2업 돌아가고 있어요 아.. 2업 돌아가는거 X나쁜데 야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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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12시에 있었어 진목이 형 벌처가 뭐? 벌처 12시에 있었지? 다 털었다 다 털었다 1킬이다 뭐? 저 벌처오는것도 양도 이겨요 야 이거 5시로 가 5시로 어.. 야 벌처 뭐야 뭐해 아.. 그냥 언덕에 서있지 벌처 벌처에 언덕에 서있으면 개이득인데 야 방금 벌처 뭐야 아깝다 언덕에 방금 벌처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지금 피해 많이 줬어 피해 많이 줬어 그래도 피해 많이 줬어 야 이거 또 80프라이트 저 추천했어요 이미 형태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싸움 잘하거든 아 짜신나 어디서 싸우는거야 어디서 싸우는거야 아 이거 드랍쉽 라인은 무조건 밀리는데 이거 아 그래도 마인박아놓은거는 센스인데 벌처랑 같이 오면 이게 어 앞마당에 형태형 빨리 병력 움직여야돼 형 여기 다 꼴하라 다 꼴하라 다 꼴하라 다 꼴하라 막을만해 막을만해 다 꼴하라 다 꼴하라 다 꼴하라 막을수 있어 다 꼴하라 다 꼴라가 다 꼴하라 막았어 이거 엑소. 아 아홉시로 간다. 앞마당이 탱크 네 대 나와있어. 앞마당이 탱크 네 대 있어. 내 대 움직여. 왜 탱크 못보는 거 이거 실화야? 다 따라가는데 한 번에 이거 그냥 수포로 돌아가네 200 다 찾고 아 이거 정면 뚫는다 진묵이 이러면 야 12시 라인 잡아 야 SCB가 너무 없어 인공주 자체가 아까부터 계속 80밀려요 형태형 계속 잘 찍고 있는 거 같은데 80밀려 배터리가 안 들어가네 아 이거 C 드랍쉽 한 번 모아서 이거 그냥 본진 한 번 잡자 아 C 결국은 투사포트가 악수가 되겠네 결국은 네 형태형 지금 레이 그거 드랍쉽 찍어봤는데 아 레이스 찍고 싶어 드랍쉽 또 온다 아 진짜 또 왔어 아 앞마당 뭐야 이거 실화야? 드랍쉽은 있거든요 드랍쉽 또 왔어 지금 진묵이 형 레이스 보고 오고 있어가지고 공이여 봐 어 잘 맞았다 아 내 LCP 타격이 너무 커 라인 너무 좋았는데 진묵이가 아 12시 6시 다 먹었어 아 진짜 3머리 3머리네 소머리도 아니고 야 드랍쉽 이거 다섯씨 한 번 잡는거 이거 나와 야 다섯씨 강 나왔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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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위로가 그래 강 나왔어 변형태 버스커보드 나왔어 또 다섯씨 아무것도 없어 인구수가 없어가지고 다섯씨 장악했다 인구수가 없어가지고 레이스 못 찍고 있었다 레이스 네마리밖에 없어 탱크 위에 아니 근데 레이스 지금 없어? 네마리밖에 없어 네마리밖에 없어 네마리밖에 없어 드랍쉽 다 살아갔어 형 인구수가 테란이 200이라서 레이스를 못 찍고 있었어 드랍쉽 다 살려와 야 뭐야 이거 야 스캔 뿌렸어 야 스캔 뿌렸어 야 공이여테크야 다 잡았어 이거 아니 형 자원 다 썼어요 상대방 자원 다 썼어요 누가 누가 상대방 자원 다 썼어요 진짜야? 삼촌인데 육백까지 내려갔어요 야이 뭐야 인구수 인구수 역실 야 이거 뭐 거의 거의 최현성 드랍이야 이거 인구수 똑같다 이정도면 최현성 이거 본질 한 번에 한 번에 잡는 드랍이야 이거 야 잡는 근데 레이스 많이 왔어 레이스 많이 왔어 예 끝나면은 석계정님이랑 아 석계정님이랑 아 석계정님 야 정맥 뚫는거 이거 싫어요 야 뭐냐 좋아 좋아 디펜스 걸어 뭐해 디펜스 걸어 베스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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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벼슬이야 잠깐만 X됐어 근데 골리아 할 수 없어 형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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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뭐하는거야 아 베네들이랑 분명히 펴줘다니 감사합니다 형태 골리아도 없어 X됐어 골리아 뒤에서 오를루 야 골리아 뒤에서 오를루 이거 밀렸어 형님 발키리 발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키리 야 이거 뭐야 잠만 이거 지금 뭐야 어 성태형 앞마당 미네랄벌트 돌아가고 열두시 뭐 짓게 지금 탱크 칠하놓고 야 이거 뭐야 아 다섯시 야 다섯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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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아 아 아 여기까지인가 근데 형님 이거 레이스 돕고 자원이 엄청 빡빡해야 되거든요 이거 레이스가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한번 찍는 거 아니 근데 형태 아 잠깐만 진무기인데 탱크랑 레이스가 너무 많은데 야야야 어 들어가지마 야 어디가 벌렛 보지마 벌렛 보지마 어디가 안돼 아이씨 야 족됐다 개 꼴아박 아니 아니요 그렇게 꼴아박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까진만 하면은 일곱씨 앞마당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야 형태 럭 레이스 실화냐 이거 발키리 발키리 어 어 상대가 업그레이드를 찍어놔서 우리가 분리하잖아 투스타에서 럭 레이스 찍는 거 싫어해 야 아니 왜 발키리를 직접 찍으냐 아이씨 각도기 당하네 아니 영레이스하면 우리가 분리해 상대 지금 진무기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찍어놨잖아 예 분리해 공중싸워만 하면 아 이거 발키리 찍을 것 같은데요 발키리 공격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발키리랑 샌드알만 찍고 레이스 찍으면은 이거 저 마른 거 다 녹일 수 있거든요 야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되는 속도 차이가 이만큼 심한데 이거 좆됐는데 레이스 싸움 가면 우리가 무조건 줘 아 12시 가스 먹는 거 실화냐 예술 찍어놓은 거는 되게 나이스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거 터렛 많이 지어놔야 돼 아 터렛 아 7시 쪽에 7시 쪽에 스타포트 찍었네요 이거 모른다 진짜 모른다 근데 이거 레이스 싸움 가면 우리가 분리하는데 진짜로 아 열심히 갇혔어 어 어 잠만 이거 말게 6시만 밀면 6시 여기만 밀면 진짜로 어 사베 터지면 안 돼 좋아 6시 먹어야 돼 이거 아 레이스 너무 많다 야 이거 사먹힌다 아 레이스 너무 많다 이거 센터 먹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야 많이 잡았어 좀 잡았어 자켓는 아 근데 피해가 더 커 어 아 상대 아 아 네 아니 근데 진보기형 자원 많이 썼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어차피 1,2,1업인데 형태형도 1업 찍고 있거든요. 야 뭐야 이거 레이스 이거 조금 있으면 2,1업이야. 아 발키리 찍지. 발키리. 야 아 센터 쪽에 또 뚫린다. 좋됐다. 레이스 존나 많아. 이 반에 말은 있지. 권력 갑니다. 권력 올라갑니다. 아 탱크 너무 많은데. 본진! 지키로 와야 된다. 12시 터렘 많다. 12시 터렘 많다. 이게 터렘 많다. 권력, 권력. 야 5시 벌쳐 싫어하냐? 야 5시 벌쳐 싫어하냐? 야 좋다 좋다. 야 벌써 5시 벌쳐 싫어해 이거? 야 뭐냐? 야 이거 싫어하냐 진짜? 야 형태 시간 끌지 뭐야? 야 이거 5시 벌쳐 양방치기 싫어해? 좋아 좋아. 야 뭐야? 근데 레이스 2업인데 이제? 아 2업 됐어. 야 못됐다. 진묵이 2업이야. 3-3을 바로 찍었어. 아 씨. 와 씨. 야 씨. 아 이거 2업 존나 센데. 레이스. 진짜. 근데 진묵이 레이스 계속. 야 이거 센터에다 터렛 지어야 되는데. 아 펄쳐 이거. 아 다섯시 마인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열두시 여섯시를 맺겨가지고. 아 야 각도기 한다 이거. 아 씨. 디펜스틱이 좋다. 와 좋다. 디펜스틱이 좋아. 근데 잠시만. 이거 지금 변수가 뭐냐면. 형태와 골리앗이 지금 적정수가 있어서. 아니 근데 레이스 판다는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이게 레이스로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러니까 간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200대 200. 레이스 탱크밖에 없고. 여기에는 레이스 탱크 골리앗. 골리앗이 좀 많아요. 센터에서 한 번만 만약에 먹으면. 근데 이거 그거다. 야. 근데 저기는 형이 골리앗이 없지 않습니까? 레이스 밀리는 순간 게임 끝나요. 저희가 무조건 이긴거 아닙니까? 야 잠깐만. 아니 알고 있어. 스캔으로 봤어. 스캔으로 봤어. 스캔으로 봤어. 스캔으로 봤어. 야 좋았다. 좋아좋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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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르가 없어. 아 근데. 성원태야 가스를. 가스를 많이 먹고 있어요. 성원형이. 아 가스가 없다. 형태야. 야 5방 안돼. 아 존나 왜줄타기한다 진짜. 야 형태야 가스가 없어? 아 저 고향은 진준이 있다. 형태야 가스 없어? 아니야 적당히 있어. 지금 한 1000정도. 이거 레이스 한방쌈이야 이거. 어 레이스랑 한방쌈. 어 이거 레이스 한방이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야 좋아 형태 좋아. 야 움직임 좋아. 월리압 배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득 보고 있어요. 여섯씩 스캔 뿌리고 틴크 잡으러 가거든요. 약간 진보기 형 멘탈 부서진 것 같은데. 빼야돼 빼야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형태야. 아니 좋아 좋아 좋아. 또 이거 양념도 치고 빼고. 양념도 치고 빼고. 좋아. 좋아. 야 형태 지금 미드라드 먹고 있다. 잠깐만 형태가 자원 더 싸우고 있어. 자원 역전. 근데 가스가 좀 모자라요. 여섯씩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열두씩이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섯씩 이거 나중에 레이스 한방 한번 이기면 그냥 내꺼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딥패시 왜 걸어. 어? 야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어? 아니 이거를 이겨? 야 이게 말이 돼? 아니요 레이스 한방 이겼다. 레이스 한방 이겼다. 레이스 한방 이겼다. 와 이게 말이 돼? 레이스 한방 이겼다. 레이스 한방 이겼다. 야 아니야 이거 갈싸 하면서. 와우씨. 야 이거는. 와. 야 먹겁으로. 먹겁으로 징겁을 이기는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실화야. 오는거 자꾸 있다. 야 진무기 형 다 오다가 다 죽어요. 나이스. 와우씨. 아니 진무기 진무기 지금. 진무기 맨날 나갔어. 아아. 아니 진무기 레이스만 가도 못 맞거든 요즘. 진무기 자원 없어. 야 이거 여섯시. 여섯시 밀어내고. 가져가야 되거든. 아니 형. 다섯시 나오는 병력이랑 같이 가면 된다. 나오는 병력이랑 같이. 탱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밀면 끝입니다 저기. 자원. 형태가 자원 존나 많았어. 형태 지금 자원 4,0007명이야.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야 레이스 삼삼업이야. 레이스도 2여. 레이스 삼삼업이야. 어 언덕으로 올라간다. 언덕으로 가서 잡는다. 좋아. 여기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아. 벌서커 모드 이거 진짜 실화냐. 그래 여섯시 조져. 이거 좋아. 여섯시 조져야돼. 여기 라인 먹어야돼 결국에는. 아 근데 체력 너무 없어. 이거 레이스. 아니 그래 다섯시 다섯시. 형님 이거 헬프를 모르잖네. 헬프를. 맞네. 맞네. 헬프를 모르잖? 팀프로 하냐? 오다 다 중다. 오다 다 중다. 다 만다 다 만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정면에 스캔 뿌려야돼. 스캔. 형태야. 형. 지발. 야 뿌렸어 뿌렸어. 일단 이거 다섯시. 다섯시 빨리 와요. 다섯시 없어요 테크 형 빨리. 레이스. 다섯시 여태. 다섯시 여태. 레이스랑 같이 다섯시 여태. 끝났다 끝났다. 형님. 미네랄 없습니다. 진보기 형 미네랄 다 떨어졌어요. 역전 나왔다. 야 이거. 와. 야. 탱크. 탱크 세워서.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형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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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 산다 이 자식아. 와. 역전 나왔다. 역전 나왔다. 역전이다 이거. 형. 오셨다. 역전 나온다. 형님. 7시에서 레이스 오지게 나오고 있거든. 이거 무조건 막혀요. 골리아 싶었기 때문에. 와. 씨. 형. 형. 인구스 사이. 인구스 사이 많이 납니다. 야. 판단. 판단. 개쩔어. 다섯시. 와. 씨. 야. 스캔. 스캔 안 뿌렸네. 돌아가는 판다. 돌아가는 판다. 돌아가는 판다. 좋습니다. 야. 어디가. 벙채야. 확실하게. 어. 돌 잡았어. 오다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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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레이스 멈추는거 실화냐? 센터 잡았기 때문에 진무기 자원 없다 형태야 역사를 쓰는거다 다섯시 커맨드 짓고 있구요 와 다섯시 커맨드 여섯시 커맨드 일곱시에 레이스 모아가지고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쳤어요 올라오면 달려도 되겠죠 올라오면 달려들어도 됩니다 달려들어도 되는 양이에요 산섭 안찍었다 올라오면 달려들자 형태야 지금은 벌써 커왔냐? 지금 벌써 커 안돼 아니 지금 가면 됩니다 야 이거 많아 곤란 또 있어 야 야 야 업그레이드 차이 나 아니 왜 달려들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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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지고 센터 병력이랑 합쳐야지 와 진짜 실화냐 뭐야 뭐야 이거 335이잖아 335 아니 왜 계속 보라 야 형태가 오히려 인구성화 없으려 그러는데 어쩐다 아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레이스를 갖다가 센터 병력이랑 뭉쳤어야 돼 합쳐서 야 이런 분류하지 레이스를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7시만 지키면 이기는 거였어 와 와 레이스 안 죽는 거 실화입니까 와 아 다이긴 게임 좋네 아니 이거 아 7시대에서 아 킹크 두 개만 있었어 못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레이스 이제 못 찍거든 이거 지상 병력 싸움이거든 야 이거 차라리 지금 12시 한번만 12시 한번만 어떻게든 밀면 형님 5시만 일단 돌아갑니다 12시 한번만 뒤에서 후속타 끄자 진문기가 7시병력이 너무 오래 멈춰있었어 아 어디가 골리야 어디가 어? 골리야 어디가 야 뭐야 오바야 오바 야 너무 일렬로 갔는데 뭐하는거야 야 너무 일렬로 갔는데 뭐하는거야 아니 막는식으로 가야되는데 형태가 제발 근데 진보기형 돈없어요 이제 병력이 안나와요 형님 형님 인구수는 똑같아요 인구수 형태형이 더 많아요 이거 12시 무조건 밀어야돼 아니 6시를 지키러가지 레이스 저 형님 근데 진보기형 레이스 한번대밖에 없어 이제 골리야에서 지잖아요 아니 근데 탱크가 밑에 받쳐주잖아 형태가 형태형 자원 천있어요 아직 천있어요 자원 아직 골리야 땡긴다 야 골리야 따닌다 아 골리야 다 따닌다 야 5시로 빼 그래 5시로 빼 이게 기동성이 아까 나도 죽을뻔했어 조시야 알아서 살아라 형 헬프 못간다 형 헬프 못간다 지금 솔직히 내가 제가 긴말해가지고 이거 커뮤니티지 말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5시만 깨지면 됩니다 야 골리야시 일단 좀 나와야돼 일단 이거 골리야시 레이스 지금 두부대 있나 언덕에서 시즈보드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탱크 먹은거 엄청 커요 이거 야 지금 레이스 더이상 안나와 2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레이스 마라 다 떨어졌다 레이스 체력 많이 달아있어 지금 레이스 체력 많이 달아있어 지금 형이 어차피 지상은 3,4업돼있기때문에 2,2업돼있기때문에 지상컵돼요 야 근데 5시 이거 털리겠는데 털리면 안돼 야 미네랄 멀티로 왔다 다행이다 이거 5시로 바로왔으면 이거 멀티 터렉공사 못하고 털리는거였는데 야 이거 깨는거 뭐야 이거 실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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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레이스 잃어주면 게임 끝납니다 레이스 잡으면 끝나 이거 레이스 잡으면 끝나는거야 야 아래서 기다렸어야지 형태야 센스가 없어 형태야 기다려야지 아래서 너 버서커야 도전 어어 조저 조저 때려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래 Group 야이씨 다 벌어 대금 빨리 오오오오오 야이씨 어이씨 여섯십 비로되야때 마이아이 이씨 슈 아이 야이씨 아니 메아리가 왜 지금 그거요 쟤 아니야 아이패드에서 두 번 울리던데 딱 위치가 아이패드 이어폰에서 아 진짜 아이패드 너무 피어났을 거 아니에요 반박 좀 늦게 들려요 야 안돼 안돼 야 레이스에 체력이 없어 야 라인 괜찮아 야 야 곯매야 빨리 와야돼 골리앗 빨리 와야돼 이거 레이스만 합류하면 돼 와 이거 벌초 오케이 안죽죠 한 발까지 안죽죠 나이스 야 NCB 이거 빼 NCB 살려야돼 NCB 살려야돼 살려야돼 야 레이스 모은다 어 레이스 모아 레이스 모아 야 이거 털에 졸라박아야돼 어 아니 이거 라인에다가 털이 졸라 다섯실이 털이 졸라박아야돼 야 뭐해 나이스 형태야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형태야 너무 시간이야 아니 다시 오는데 이거 다시 봤잖아 형태야 야 이거 레이스 걸려온다 걸려온다 아니 지키면 안돼요 지키면 안돼요 형태야 손해말반데요 손해말봤다 손해말봤다 좋아 야 좋아 야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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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면에 지금 들어왔어 형태 들어갔어 지금 레이스 다 터졌어 야 뭐냐 뭐야 야 근데 뭐야 이거 와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실화야 야 경기력 이거 실화냐 진짜 와 야 변혁태가 미쳤네 야 야 야 야 이거 팩토리도 2개밖에 3개밖에 안 돌아오고요. 레이스 온다. 골리아 대기 중. 야 이거 다 잡았어! GG! 빙 화이팅! 빙 화이팅! 빙 화이팅! 이겼다. 이겼다. 와... 빙 화이팅! 빙 화이팅! 빙 화이팅! 와... 여골킬! 와... 와 진짜 인생 경기다 이거. 인생 경기다. 와... 빙 화이팅! 1, 2, 3, 4, 5, 6, 6, 8 1, 2, 3, 4, 5, 6, 8 1, 2, 3, 4, 5, 6, 8 1, 3, 4, 6, 7, 8